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오전 8시 12분입니다. 이틀씨부터 볼게요. 조국혁신당. 이거 지금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화천기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거의 삼지대라고 하죠. 보통 여당여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급에 이렇게 붙었는데 너무 성장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총선 이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따로 나중에 이거는 종목 설명할 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긴 했어요. 이건 거의 테마주고요. 화천기계 실적은 별로 잘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대한전선 이거 넷제로 달성 찍어주고 있었는데 유중성공 했다 그래가지고 좀 뜨긴 떴어요. 이거 말고 구리 때문에 좀 오른 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셀룰미드 뭐 이런 게 있었고 상상인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아 작전주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폰드그룹 뭐 이거 한 15억인가 뭔가 팔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쪽이 한국 쪽 그 한국 컨텐츠가 생각보다 좀 잘 소비가 유럽 미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은 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인 아시아 쪽에서 한국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데 그 인구가 전세계 인구 한 인도까지 포함해버리면 3분의 1 이상 나오거든요. 이제 중국 뺐을 때 3분의 1 정도 되고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뭐 그 인도를 빼버리면 그래도 한 약 3분의 1 정도 한국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잘 만드는 것도 있겠고 뭐 나름의 또 그런 게 있겠으나 어쨌든 콘텐츠 쪽은 괜찮겠다. 지속적인 투자 톤이 괜찮겠다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나중에 올 텐데 일단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창기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덱스터가 최근에 좀 오르다가 좀 빠졌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볼 때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차트가 단기로 좀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대한전선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폰드 주총이 3월 29일이고 코엘트 30이 29일인데 9시 10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KT랑 한국전력이 신국가를 찍어줬고요. 올라올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한국전력이 잘 올라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HMM이 2차전원인지 이런 거 운송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미래사업을 확장을 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해외 쪽 이쪽 이런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운사에 세금 깎아주는 거 이런 게 좀 있어요. 톤 세제 톤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뭐 그런 건데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거는 목표준과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해운사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에스테X부터 보겠습니다. PK벨브가 원전용 신축 공장 그 원전이 사실은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좀 전세계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SMR 같은 거 이쪽은 개인적으로는 SMR 같은 거는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뭐 들어가는 벨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AI 쪽 그 쪽에 이제 들어가는 전력이 될 확률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엮일 수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이 최근에 살짝 좀 올랐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기다리시면 그냥 되겠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 사모펀드에서 엑시트 할 때까지 그냥 버티시던가 팔고 최근에 코인 쪽 좋으니까 코인 쪽 들어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유증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려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차트는 9900원까지 찍어줬습니다. 이게 분봉인가? 아 네 그쵸. 살짝 거의 9900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매도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쵸? 만 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살짝 아래 살짝 위 뭐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이제 춤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일부 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마 이 정도부터 제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잖아요. 50% 이상 이때는 털을 내셔어야 됩니다. 9900원 정도면 충분히 매도가라고 봐도 되니까 그리고 뭐 빠지면 뭐 다시 샀다가 다시 뭐 하셔도 되는데 기준은 일단 여기서 반등 나왔으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 정도 지금 자리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정도에서만 매수하실 거면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한 8,500원 아래가 그나마 좀 안정적일 걸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M 그린로제스는 그냥 들고 있고 여기는 뭐 별거 없죠. 뭐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일단 여기 이라크발 해서 또 요즘에 좀 살짝 이슈가 있는데 이라크 쪽도 썩 좋지는 않고 뭐 그렇습니다. 운 좋으면 뭐 언젠가 가겠죠. 여기도 좀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것들이 좀 커가지고 그런 거 잘 연동해서 봐야 되고 나중에 뭐 언젠간 가겠죠. 언젠가는 SDX 중공업 하락 VI 하락 VI 변동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꼬리 한번 VI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밑꼬리 VI인데 아무도 살 수 없을 만큼이 딱 1초 딱 찍고 올라가는 바로 그거 이후에는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항상 올랐었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단기 하락이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밀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요게 보통 나오면 한번 위로 탁 쳐주거든요. 어쨌든 지금 조선사 이슈도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IRA법 관련해서 여기도 조선 쪽도 뭐 좀 제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거긴 한데 어쨌든 요게 좀 요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사모펀드가 아예 나가고 나면 요런 패턴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으나 보통 요런 거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오래 보신 분들은 그래야 돈을 벌죠. 그리고 뭐 아무튼 요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요런 게 있어서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 해군 쪽 MRO라고 해서 그 큰 돈은 아닌데 뭐 구축함, 전투, 항공모함 이런 거 이제 그 좀 관리해주는 뭐 이런 거를 다음 달에 네 달 방문 다음 달 4월 달에 방문 예정인데 이제 한화우시원 쪽인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현대 쪽도 방문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방산이 그 금액이 작다 그래도 워낙 그 비쌀 거잖아요. 뭐 후려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뭐 좀 실제적으로 영업이기나 뭐 수익은 별로 안 될 수는 있어요. 미국이다 보니까 어 후려치는 거 하다가 어 혼쭐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그래도 순실은 수익은 거의 없더라도 뭐 꾸준히 뭐 할 수 있는 정도 그것만 돼도 뭐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 잘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좀 AS든 뭐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좀 자국민들한테 좀 많이 뜯고 해외에서는 거의 뭐 헐값에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토목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음 미국에 좀 종속된 느낌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하는 거 맞긴 맞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죠. 내가 그런 게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에 어저께인가요? 하라 24시가 안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SOFC잖아요. 굳이 설명하자면 ESS 쪽 요거를 청산을 하겠다고 한데 이게 결의는 좀 됐고 2월부터 4월 4일까지 이게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적 분할 된 거라서 사실은 그냥 저희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주주들은 어차피 사모펀드나 앞으로 인수할 현대 쪽에서 뭐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 돈 벌어도 전혀 뭐 박동강 오리알 같은 거죠. 그래서 4월 4일까지라 그래서 아 이게 공정의 결과에도 영향이 있으려나 생각을 좀 해봐서 지금 사실 요정도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생각보다 좀 안 움직여가지고 요정도면 발표가 곧 나오지 않겠나 싶긴 했는데 요거 뉴스를 딱 보고 나서 4월 초 정도 돼야 나오려나 공정의 이슈 요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작년 8월인데 상반기라고 했는데 6월까지 가면 진짜 공정의도 누가 뒤에서 좀 끌려고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뭐 저희 같은 개미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겠어요. 그죠? 그냥 기다려야지. 또 뭐 단계적으로는 차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치고는 하실 필요 없고요. 만원 만일천원 박스 잡고 8천원 정도 해서 4구 8구 9천원 만일천원 넘어가면 8구 요것만 그냥 반복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장터 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하면서 그냥 버티면 됩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HMM 여기 좀 많이 빠졌죠? 요정도면 조금 담아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밑으로 한번 밑으로 확 빠지거나 이럴 때 한번 추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이 한 번 더 될 텐데 매각을 해갈 주체가 생각보다 없단 말이죠. 해외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걱정인데 그나마 하려고 하면 CJ 정도 좀 되어야 될 텐데 CJ도 그렇게 여력이 좀 없을 거긴 한데 올리브영 상장도 취소했거든요. 취소하고 나서 좀 12%인가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나마 좀 운송해온 쪽 그냥 대한통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하려면 HMM이 좀 CG 시너지가 좀 나긴 해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또 CJ에서 또 요즘 또 이상하게 또 해버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애매함이긴 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유니슨 여기는 이제 상압가 한 번 나와주고 이제 좀 빠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흐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대한전선처럼 유증 이제 할 거고요. 유증한 다음에 100%가 넘어가면 자금이 이제 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이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해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친환경 이슈가 있긴 한데 풍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 대선에는 아직 좀 그런 게 없긴 합니다만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에스텍스랑 대한전은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살짝 요거는 구리로 오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중이 100% 성공이 된다. 그러면 보고 나서 뉴스 뜨고 나서 아마 내부작은 먼저 살 텐데 그걸 사서 그 이슈로 잠깐 한 5에서 한 15% 정도 수익 내기엔 딱 좋을 이슈가 될 거고요. 100%가 안 된다. 그러면은 완전 안 좋은 건데 어차피 뭐 주관사나 이런 데서 다 메꿔요. 메꾸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건 실패가 되면 그만큼 회사가 메리트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박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지만 요즘 참여는 안 할 거지만 그래도 100% 이상이 돼서 반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전에 봤던 1300-1500 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작업을 하시면 딱 좋아요. 딱 이 정도 3300에서 1500 이 정도까지 완료되면 유상증자기 전에 이 정도까지 오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상증자 물량을 또 한 번 털 테니까 그 참여한 사람들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조금 뼈아픈 종목이긴 한데 언젠간 또 테마에 엮이면 이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일단은 유중 성공하면 한 번 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잘 기다리시면서 하시던가 아니면 유중 실패가 한다 유중 실패가 됐다 라고 하면 일부 좀 손절 절반이라도 좀 바로 파시면 좀 손해고요. 어쨌건 그 전에 좀 유중 참여 하는 기간에 좀 일부 팔았다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많이 빠지면 다시 사시면 주식수로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신주인 수건도 파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서 좀 버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 넘어야 존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좀 뼈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국이랑 이렇게 손잡았다 JV인 조인트 벤처거든요. 거의 의미 없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하필 때 중국이라서 또 중국 제재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주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전산 여기는 이제 유중 잘 돼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구리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거고 전산주 전체적으로 하루 반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프라 확대도 지금 미국에서도 좀 한다 그러고 하거든요. 공장도 는다고도 하고 하니까 전선이 많이 들어가긴 할 건데 그 전선은 어디 걸 쓰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한국에서 수주하는 곳이면 같이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쪽은 뭐 괜찮다고 보고요. 계속 여기는 이제 재건 테마까지 엮을 수 있으니까 유중 받은 거는 일단은 제가 최대치로 받긴 했는데 나중에 팔 거예요. 나중에 음 단타다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여기 1700원 되었죠. 지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사라고 했어요. 요정도는 보통 올라오거든요. 요정도면 대략 2000원까지 요렇게 하면 되니까 살짝 오버해서 사와도 될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버된 거는 대략 2000원 부근 1800원 2000원 뭐 100원 200원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계속 반복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꿀빠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SM 공정 이슈가 안 나와서 그런데 공정 이슈 나오면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여기는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여기 지금 거리랑 한번 푹 터져가지고 크게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한번 올라가더라도 툭 치웠다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크게 떨어질 건 없거든요. 요정도면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냥 완전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긴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거냐 라고 하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인력이 좀 많이 유출되지 않았을까 지금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뉴스 나오고 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고 사도 되는 테마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나온다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냥 사도 됩니다. 그때부터 하셔도 되니까 그냥 존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해봤자 의미 없어요. GS3 트레일 생각보다 좀 빠졌죠. 요정도면 그래도 좀 사볼 만은 하다. 근데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만원, 이만원 아래 혹시 내려오면 그때 좀 비중을 좀 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때 편의점 도시락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기요 뭐죠 그 월 계산 결제하는 그것도 좀 가입을 했어요. 일부러 배당 받을 거니까 그거 뭐 통친다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GS 많이 이용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화이팅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죠. 키스트 여기도 사도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쁘진 않으니까 언제가 됐건 어쩌면 텐더폴 드라마 딱 나온다 결정되면 오를 거니까 근데 이제 가격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가격 때문에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잘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서 어찌됐건 뭐 그 단기 이슈와 그 다음에 SM 이슈 이거 두 개 있으니까 천천히 그냥 나눠서 천천히 한 5일 10일 한 달 나눠서 그냥 천천히 여유되시는 분 사셨다가 뭐 튈 때 한 8천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만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반복 작업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루하겠지만 그 윙이 푸드 어 제가 지금 1700원 얘기했고 이제 여기서 또 몇 번 걸렸어요. 몇 번 더 걸렸어요. 월요일날도 좀 걸렸고 계속 밀리죠. 밀리는데 좀 이렇게 각도가 전체 눌리죠. 눌리다가 여기서 한 번 위로 툭 치고 내려고 툭 치고 내려고 많을텐데 1500 부근에서 1700 정도 왔다 갔다 한 번 또 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정도 올 것 같거든요.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좀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인들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해 주면서 좀 매수시켰어요. 최근에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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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요정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00 아래에서 계속 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크게 빠질 그게 없어요. 여기서 요까지 밀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서 왜냐하면 요 때 이슈 나스닥 이슈 나오고 쳤기 때문에 요정도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요정도에서 단 반등 나오기 꽤 좋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확률상 그렇습니다. 요 밑으로 내리면은 요 이슈에 올랐는데 그거보다 더 밀려버리기 때문에 어 많이 살 거예요. 사람들이 줄 순 없죠. 그거를 요 룸을 세력이 뭐 마음먹으면 더 빼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빼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려오면은 기회가 되니까 요럴 때는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네 저같은 경우는 따로 공짜 종목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고런 거를 이제 팔아서 여기다가 어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나스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냥 어 춥춥해도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월요일날 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더 추메일을 더 시킬 거고요. 더 빠지면 또 시킬 거고 계속해서 5월 정도까지죠. 그때가 이슈가 되니까 일단 이제 일부는 1500에서 1700 사이 정도 좀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계속 추메일을 좀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꽃점까지는 네 갈 거라고 봅니다. 최소 네 개인적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버프 받아버릴 것 같아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나스닥 이슈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이 귀에다 눌렸을 때 용수철처럼 쫙 눌렸을 때 많이 사놓는 게 좋다. 라고 봅니다. 더 빠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제 지인분들한테도 다 사라고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100만원 있으면 처음에 한 20만원 30만원 사고 날마다 좀 낮은 가격에 지금 그러니까 한 5에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좀 그때같은 사는데 1200원 아래서는 조금 한 1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사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기간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더 나오면 뭐 더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분할도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얇게 나눠가지고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음 바닥은 그래도 찍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다른 거 할 게 많아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네요. 어쨌든 여기 개인적으로 좀 사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어 여유가 좀 안 돼요. 개인적으로 좀 다른 거 좀 정리할 게 많아서 아무튼 지금 정도면 저는 좋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료신용정보 여기는 거의 인버스 수준이고요. 금요일날 배당 나왔을 겁니다. 배당 들어와가지고 예수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잘 적어놨고요. 음 혹시 몰라서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그 증시가 빠지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증시가 좋으면 빠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버스처럼 가지고 있는데 지금 SBS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태연건설 이런 거 다 엮어서 보면 다 이게 어쨌든 구료신용정보 한 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여기서 수익 좀 봐가지고 이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제 지인분들 좀 전화와가지고 요즘 뭐 좀 어 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많이 오가고 있긴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만큼 안 좋다 하는 거고요. 돈을 빌리려고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주위 지인분들 물어보셔도 알 거예요. 뭐 진짜 좋은 회사 뭐 아닌 이상은 삼성도 뭐 성과가 많았다고 해서 좀 울쌍이긴 한데 그런 건 진짜 걱정해줄 게 아닙니다. 뭐 자기 그거 뭐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아랫단이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시면서 투자도 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네오이즈 같은 거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배당도 이제 곧 나올 건데 배당 받고 나서 이제 신작 모멘텀 나오면 게임주들 가장 이게 중국 영향으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근데 미국 쪽이 살짝 막혀가지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인도 예전에 갔을 때도 한국 게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인도 배틀그라운드 괜찮거든요. 수익이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잘 풀리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부자들만 하지 인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중국처럼 어느정도 성장 나오면 게임 시장도 꽤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좀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라든가 좀 규모 큰 곳에서 좀 우리나라 게임을 좀 많이 사줄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준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게 미국만 지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엄청나게 성장하기는 힘들겠으나 잘 만들면 그래도 매출은 어느 정도 이상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DPA인가요? 갑자기 안 나는데 DLC 이게 아마 나오면 매출 한 번 더 이제 한 번 펌핑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평점 좋거나 그러면 다시 매출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SKDND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여기 뭐 계속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봤는데 생각보다 매출 잘 나왔어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잘 나왔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속 돈 빌려주고 있거든요. 돈을 지금 자회사 쪽에 계속 돈 빌려주고 있어가지고 걱정인데 지금 PF 영향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산 쪽은 시작할 때 제가 봤을 때 펌핑 줄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으려고 팔아버리려고 올릴 수가 있어서 그쪽은 올랐을 때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세생 쪽 이쪽을 사던가 추가로 아니면 다른 형목으로 갈아탈 겁니다. 여기도 이제 배당이 나올 것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코일 패션이랑 폰두크루 여기 바다가 왔어요. 바다가 왔는데 바닥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 정도가 바닥인데 더 밀려버렸잖아요. 그 대주주 그래서 어쨌든 증시 좀 밀려서 뭐 이 정도까지 밀렸으나 더 밀릴지는 모르죠. 제가 신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바닥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7200원까지는 바닥으로 보고 있고 여기도 3400원까지는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권이라는 거죠. 완전 찐바닥 그거는 지금 대주주 이런 이슈가 있어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총이 3월 29일이에요. 3월 29일이기 때문에 요 때까지 뭐 개인적으로 사명을 의무론입니다만 대주주 뭐 지인들이든 아니면 사명계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3월 29일까지 한 2주 남았죠. 대략 그 때까지는 크게 안 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400원 7200원대 한번 튀고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폰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6700원 한번 탁 튀어졌어요. 그 점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6700원 7200원 정도 요정도 새로운 좀 구간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셀루메드는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상인 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제가 봤는데 여기 여기서 작전주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린 다음에 상패한다던가 이런 게 많아서 일단 비중은 크지 않은데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전주 좋아해서 좀 위험한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좀 해보시는 건 정도는 네 괜찮지 않나 YG플러스는 이제 잠깐 반짝 이긴 했는데 여기 이제 4월달부터 좀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한번 올렸다가 뺐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작업을 그래도 좀 해봐도 되지 않나 많이 좀 빠지면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토도 좀 많이 단기로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좀 빠지면 7000원대 다시 오거나 그러면 매수 다시 해봐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냥 8000원대도 사도 되긴 하거든요. 만원까지 가기는 되게 좋아요. 만원까지 가기는 좋고 그 다음에 디즈니 같은 데서도 투자를 좀 더 한다고 했으니까 매출도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CJ가 이대주주입니다. 가만히 있지는 알거에요. 여기 한류센터 나중에 오픈되면 거기에 아마 좀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은 느낌. 공사 중단됐다가 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안되겠다. 현대상 뭐 괜찮고 최근에 화창기계는 신고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테마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니깐요. 대주주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적은 잘 안 나왔습니다. 대한전선도 이제 신고가 찍어줬고요. 이번주에 한국가스공사는 살짝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이런 데는 감자 하고 그렇겠죠. SK텔레콤도 신고가 한번 찍어줬고요. 미콘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주 쪽은 이제 톤별로 세금 내기는 거를 좀 완화해준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이 최근에 갑자기 올랐어요. 여기와 미중 무역 갈등 테마로 엮일 수 있다라는 걸로 오른 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빠질 때 그냥 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실적으로라도 갑니다. 어쨌든 실적으로라도 가는데 테마 붙으면 더 크게 갈 거니까 뭐 주가적인 면에서는 좋고 경기 침체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는 20만원 좀 찍고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다시 빠지면 또 노려볼 만한 게 진씨가 이제 한 80일 남았으려나요? 복귀하려면 일단 그 비 라던가 뭐 그런 친구들 누구 제이오비인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머리가 좀 잘 쓰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에 신인그룹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세븐틴이 잘 되고 있어요. 계속 세븐틴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어 저기 BTS처럼 좀 잘 나눠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그 부석순인가요? 뭐 이런 것처럼 또 유닛 만들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겁니다. 뭐 하이브는 그게 좀 고 밸류? 아니 그것만 아니면 다 좋죠. 그리고 미스터블루도 이제 많이는 안 남아 좀 안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은 이제 웹툰 상장 이슈 이거 잘 보시면 되고 SBS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을 때 사시면 괜찮을 수도 있다. 여기 매각 한 번 나오면 이거 꽤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태형건설 정지됐습니다. 될 거 알고 있었는데 됐고요. 좀 아 힘들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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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